자 다섯번째 네임드입니다 자 수문장 슬러트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떡기 피해줄게요 좀 뒤로 뺐어요 이거 뒤로 뺐어요 이게 내 캐릭터 딜 좋은거는 뭐 이해하세요 내 캐릭터 딜 좋아 무릎떡기 피할게요 무릎떡기 피할게요 무릎떡기 피할게요 무릎떡기만 피하면 돼요 무릎떡기만 피하면 돼요 무릎떡기 다음에 내려찍기인가 뭔가 그게 있는데 그게 총에 걸린상태에서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무릎떡기를 피해주는 거에요 우드 자 이렇게 다섯번째 네임드 잡았습니다 다